동해안 후방 지역에는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한 경계 철책이 아직 그대로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어서 자치단체가 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군부대가 철책 철거 비용을 떠맡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의 바다 낚시공원. 빼어난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해상 낚시터와 산책로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를 따라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과거에 설치한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동해안 후방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울진에만 12km가 남아있습니다. 울진군은 이 일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안보 탐방로와 레일바이크 등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다 철책에 가로막혔습니다.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 부대로부터 철거 동의까지 받았지만, 문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초소도 새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 요구를 다 하니까, 그 예산의 50%, 100억 가까이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방 지역인 강원도에서는 국방부가 철거 비용 절반을 부담하고 있지만, 후방 지역인 경북의 철거 비용은 모두 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국방계획 2.0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예산이 할당되지 않을까, 그런데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울진군은 해안 군사시설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 제한을 받아온 만큼, 철거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